바닷물을 바퀴즈로 한 반절 정도만 채워주세요. 표기가 있습니다. 1000리터, 1000리터. 보통 요즘 이거 호수로 쭉 빨아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고 하니까 바다 갯벌을 치고 생명 있는 영양소를 많이 들고 밀고 올라올 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시간이 있나 보네요, 이것도. 물이 금방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러면 좀 빨리 해야겠네요. 어머니, 그러면 제가 이거 써도 되는 거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모자도 드시고 장아도 드시고. 예, 알겠습니다. 수건도 목에 걸치시고.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이것도 제가. 이라는 요령을 가르쳐 드리자면. 위에서 하나가 있어야 돼. 아이고, 잘 하시네. 위에서 하나가 있고. 내가 푸고 위에서 네가 푸고. 그러면 형 번갈아가면서. 그렇게 해보자. 부지런이들 하시죠. 뭐 해봐야죠. 내가 먼저 이렇게. 자, 모자마자 또 이렇게. 자, 이게 또 그런가. 이게 또 물때가 있다니까. 이거를 밑에다 던져놔야 돼. 그냥 살살. 여기다 놓을게요, 형. 네, 네, 네. 자. 그렇지. 야, 아직 또 한 잔. 이거 언제 채우나, 이거? 응? 이거 언제 채워? 하... 금방 채워줘, 이거 또. 이게 별다른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일을 시작하니까. 야, 이거 뭐. 토크 잠깐 하다가 바로 시작해 봐. 내가 왜냐면 이럴 줄 알았거든. 이럴 줄 알았어, 이게. 뭐 이럴 줄 알았어. 너만 만나면 그래. 내가 너만 만나면 그래. 형, 미안해. 내가 진짜. 아... 그러고 보니까 승원 형이랑 편한 녹화를 해본 적이 없네. 몸 쓰는 것도 특화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아, 이거 마지막 그게 좋다. 야, 그래도 형이 있으니까 다행이네. 왜, 왜, 왜. 형, 그냥 한 사람 더 왔어야 돼. 효리? 아휴, 효리 오느니 조리하는 게 나아. 야, 힘들어. 해, 조리. 어, 몸이 힘든 게 나아. 야, 이거 괜찮겠어? 야, 이거 괜찮겠어? 괜찮지? 오케이! 이거 좋지, 어? 지금 리딩이 좋잖아. 그거 좋았어, 그거 좋잖아? 지금 약간 형 살짝 좋았어. 어, 이거. 그거 좀 괜찮았어? 그렇지, 약간 이거 좋았어. 이거 좋잖아. 그렇지. 일이 너무 단순 방법이다. 이거 너무 단순 방법이야. 잠깐만. 잠깐만. 아이, 잠깐만. 형. 어. 지금 좀 전에 형 손 떨은 거지? 야, 그래, 재석아. 형님의 너토로수. 형 아니면 형이 위에서 할래? 아니. 괜찮아. 이 형님도 이제 웬만하면 좀 약해 보이는 거 싫어하는 스타일이라 잘 티를 안 날려고 그러는데 숨소리 무지하게 거칠어집니다. 자꾸 이렇게 말이 안 나와, 자꾸. 야, 토가 마비됐는데. 왜 그러지? 형 가라고. 형 왜 이렇게 토크가 많아졌어? 형 가. 그러니까. 잠깐만 있어. 잠깐만 있어. 간다. 자.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아, 지금. 전완근이. 형 이거 집에 가면은. 전완근이 땡땡해졌어. 집에 가면 여기 쑤신다. 내일 밥 숟가락 못 들어. 아. 아, 진짜야. 잠깐만. 이게 힘들어, 지금? 아니, 괜찮아. 괜찮아? 네, 괜찮아. 잠깐만. 형, 이건 양이 너무 줄었잖아. 어? 어? 그럼 말하지 마.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부어놔. 어? 또 간다. 그래, 자꾸.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마. 형. 형. 이게 아니잖아. 양이 너무 줄었잖아. 빨리. 형 이거 많이 많이 줄었잖아.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이렇게 매일 만족할 수가 있니. 형하고 나는 스타일이 너무 잘 맞아. 그래, 이거야. 그래, 그래. 안 될 때도 있잖아. 그럼. 어. 인생 왜 이렇게 빡빡하게 살아. 나 광고 제일 안 좋아, 형.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너무 많아서. 너무 걱정돼서. 난 괜찮아, 나는. 형, 조금씩만 퍼. 그럴까? 우리가 횟수를 더하면 되잖아. 잠깐만. 많이 푸지 마. 자. 너무 많이 푸지 마. 야, 근데 이게. 와. 진짜 이게 일이 정말 고대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너무 이렇게. 그러지 말고 이렇게 앞에도 봐. 점막 이런 거. 이거 형 봐봐. 이렇게 쭉 보라고 사실. 어때. 와, 이거 잠깐. 이거 지금 얼마나. 우리네 금수강산이야. 그러니까. 형, 물을 퍼와. 물을 퍼와. 알았어. 땅을 밟으려면 물을 퍼 오라고. 아, 경치는 기가 막히네. 네. 다 페이크 봐. 알겠습니다. 덩치는 진짜 기가 막히네. 음. 음. 좋고. 좋은가.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